이혼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던 배우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가 결국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재현, 구혜선 씨 부부 싸움이 이제 점입가격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구혜선 씨 SNS가 공개되면서 안재현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또 문제를 쭉 2년 동안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맞는 말이냐, 그거보다는 일단 이렇게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남의 사적인 메시지를 언론사가 그것을 무단으로 입수해서 일방적으로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를 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언론사가 입수를 했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 구혜선 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폭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재현 씨 측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대중은 구혜선 씨의 일방적인 폭로를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안재현 씨를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안재현 씨가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광고 계약했던 것도 해지당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서 안재현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혜선 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안재현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데 대중이 안재현 씨 말을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렇다면 문자 메시지라도 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안재현 씨의 지인이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는 안재현 씨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기 휴대폰을 언론사에 제공해서 포렌식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혹시 안재현 씨가 언론사에 휴대폰을 주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메시지는 다 지우고 유리한 것만 낭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렌식을 한다는 것은 지운 것까지도 다 복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론사가 그것을 다 보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을 밝혀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자 메시지에 보도된 내용만을 보면 그동안 구혜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중이 다 신뢰를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구혜선 씨가 거짓 주장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구혜선 씨한테 유리한 여론 지형이 펼쳐지다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자,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런 여론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좀 자극적일까 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구혜선 씨의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혼 사유는 안재현의 외도 때문이다. 안재현의 외도라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상대는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의 여배우다. 안재현과 여배우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법원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여배우이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됐었는데 안재현 씨 측은요. 다른 여성과 호텔 간 사실도 외대한 적도 없다. 해당 사진 전 여자친구의 사진인 듯하다. 사실 대중의 관심 그래서 그 여배우가 누구인지 한참 그래서 검색어에 뜨거웠습니다. 그 여배우가 누구인지는 바로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구혜선 씨가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의 여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 여배우가 누구인지 뻔히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안재현 씨의 상대 역 여배우가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역 여배우하고 드라마를 같이 찍고 있는 여배우 측에서 펄쩍 뜨면서 절대로 아니다라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안재현 씨는 다른 여성하고 호텔 같이 간 적 전혀 없고 문제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기간에 찍힌 것은 없고 결혼 전에 예전 여자친구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는 구혜선 씨도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해명을 하면서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안재현 씨 주장이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혜선 씨의 주장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혜선 씨 말을 일방적으로 다 믿다가 최근 들어서 구혜선 씨 주장의 신뢰성에 조금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외도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한 내용이 좀 이렇게 이거를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혼 사유는 안재현 씨의 외도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어된 내용 설명이 현재 촬영 여배우의 연문설이 들려와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확인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확인도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외도를 저질렀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태도냐. 그러니까 구혜선 씨의 주장에 합리성에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증거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결혼 후 안재현 씨 컴퓨터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발견했으면 3년 전에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구혜선 씨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드라마를 찍고 있는 그 여배우거든요. 시차가 그럼 2, 3년의 시차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서로 다른 사건을 뒤섞어서 지금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그래서 좀 100% 믿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구혜선 씨가 자세한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NS로 이어지던 부부의 폭로는 이제 피로감이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안재현 씨 측에서 이혼 소송을 이제 제기한 건데 안재현 씨 측의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 버닝썬 사태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변호사죠. 방정현 변호사인데 다만 현 단계에서 구혜선 씨를 상대로 형소고소까지는 안 하겠다 현 단계에서는 이런 의미인데 안재현 씨 측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된 배경 더 여론전에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재현 씨는 이혼을 하자라는 것이고 구혜선 씨는 이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통 이렇게 부딪힐 경우에는 일단 이제 연예인들이 보통 협의의 이혼을 시도를 하는데 그럼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협의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 수수는 이제 이혼 소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재현 씨 입장에서는 구혜선 씨가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하면서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재현 씨는 형사소송은 지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구혜선 씨에 대한 마지막 배려다. 아직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혹시 또 구혜선 씨가 안재현 씨를 추가로 또 공격을 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자료에 대해서 따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폭로전을 통해서 구혜선 씨 측이 요구했다는 위자료가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부터 시작해서 식사비, 인테리어, 가산, 노동까지 해서 9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사실 이미 구혜선 씨 이 돈을 안재현 씨에게 받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아파트도 더 달라는 입장입니다. 안재현 씨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본 거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구혜선 씨는 알몸으로 나가라. 해당 아파트 얼마 전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집 소유권 문제도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 이런 문제 따지게 되겠죠.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못을 했느냐. 누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느냐. 이걸 가지고 위자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많아봐야 한 5천만 원이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미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한테 준 돈이 5천만 원 훨씬 넘는 액수를 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안재현 씨는 내가 뭘 잘못해서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구혜선 씨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구혜선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 줬다. 일종의 합의금조로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자료 문제는 아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재산 분할 문제는 두 부부 중에서 재산 형성에 누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인데 아마도 아파트 살 때 요즘에 보통 대출을 받아서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느냐. 이런 걸 아마 따져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